질병과 기후변화, 또 전쟁 등으로 찾아온 불안의 시대. 늘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위해 이를 극복하는 기독교적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신간 안녕 불안은 공황 발작 등 극심한 불안 증세로 목회 현장을 떠난 뒤 마음의 치유 과정을 연구하며 불안을 극복해낸 저자의 고찰이 담겼습니다. 책은 불안이란 감정의 본질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내고 불안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오랜 세월 영적 훈련과 성경 연구로 불안을 이겨낸 저자의 마음 컨설팅으로 현대인들을 괴롭혀온 불안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